안녕하세요. 공급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영등포구청까지 와 있는데요. 코로나가 있지만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왔는데 현장에서 벽면 작업이나 천장 작업을 할 때 페이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는 파옥이라고 하죠. 이렇게 길다랗게 돼서 동그란 사포를 붙여서 벽면을 샌딩하는 기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봐드리고 어떻게 사용이 되고 사용했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 그리고 사용방법까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인테리어 현장을 통으로 또 빌렸어요. 여기 들어가서 직접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도 또 좋은 정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직접 현장에 내려왔는데요. 와, 여기 보시면 현장 속에 와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데 일단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지금 영상을 찍을 거고요. 한 분씩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답십리 본구 상가에 위치하고 있는 턱테크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저희 업체는 지금 벽면이나 천장에 페인팅을 할 수 있는 그 기계, 에어리스 기계를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수리하는 업체이긴 하지만 고객님들의 좀 편의성을 위해서 페인팅하기 위한 전 단계인 퍼티 작업을 하기 위한 기기라든가 물품들, 비품들을 다 구비를 해서 쉽게 원스탑으로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장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벽면 샌더를 소개하는 자리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메타보 한국 에이전트에서 메타보 롱넥 샌더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아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디자인 업체 올데이 크래프트의 실장 김현철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어떻게 모여있냐면요. 인테리어 현장 속에서 작업들이 많을 텐데 이 벽면 그리고 천장에 페인트나 이런 것들을 뿌리기 위한 공구가 에어리스 뿌리기 전에 하는 작업이 울퉁불퉁한 면을 바다나 이런 것들로 메꾸고 벽면을 편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샌딩기가 필요한데 진짜 실사용자와 그리고 고호 제품들을 또 취급하시는 분 두 분을 모셔서 오늘 한번 이제 롱넥 샌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벽면이나 천장 작업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롱넥 샌더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용되어지는 모습도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퍼티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올 샌더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샌딩 작업을 할 건데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급하게 공정을 맞춰놓다 보니까 340 상태이고요. 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잡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하시던 분들보다는 면이 좀 많이 고른 상태예요. 면이 이제 고르지 않은 상태들을 보실 수 있죠. 이 상태의 면들을 1차적으로 월샌더로 저희가 잡게 되는데요. 메타보에 같이 나오는 월샌더용 사포입니다. 이게 120방이고요. 120방 사포를 먼저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이 가장 큰 두꺼운 것들을 일단 1차적으로 먼저 날려보겠습니다. 작업을 하시기 전에는 문진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고 하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시면 이런 형태의 고글도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1차적으로 일단 샌딩 120방을 사용해서 지금 월샌더를 한번 사용을 한 상태고요. 지금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면 분진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분진을 막기 위해서 제가 아까 쓰리앤마스크를 사용을 했던 거고요. 룩넥 샌더 밑에 보시면 집진기를 연결하는 곳이 있습니다. 집진기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앞면에 있는 타공 구멍들을 통해서 분진들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분진이 바깥에 작업장에서 날리는 게 아니라 이 기계를 통해서 룩넥 샌더 여기를 통해서 집진기로 쭉 빨려서 집진기가 집진을 해주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룩넥 샌더에다가 현재 망사빼빨을 부착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재질이 망사로 되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사용했던 메타보 사포보다는 집진이 훨씬 더 잘 되죠. 그래서 아무리용으로 해서 2차 샌딩을 할 때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바로 또 활용을 해서 2차 샌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중간 제 허리라인 있는 데까지는 지금 얼추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2차까지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룩넥 샌더를 사용을 해서 위에는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각도 맞출 수 있게 메타보는 지금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활용을 할 때 이거는 재키랑은 관련 없이 밑에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분리형 제품의 경우에 이 익스텐션 폴대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중간 폴대를 제거한 분리형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 밑에를 다시 또 샌딩을 한번 해볼게요. 이 밑에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야 진짜 너무 이렇게 지금 작업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이게 일단 길이 조절이 되네요. 네 길이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약간 거친 걸로 하고 그 다음에는 부드러운 걸로 바꿔서 하시고 근데 아까 전에 망사사포라고 하는 게 청소기랑 연결했을 때 먼지 흡입이 더 잘 된다는 부분 그것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제가 이걸 한번 체험해 보면서 이렇게 벽면 작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제 느낌을 또 한번 전달을 해봐 드릴게요. 자 이제 저도 제가 직접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일단은 크기에 비해서 이게 알루미늄인가요? 재질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에서 Iz shoes 무게가 생각보다 너무 가벼운데 일단은 요기로 작업을 해볼게요. 이야 빨리 들어간 cleansingQU. 라인의 ThreeL Reglets 따라서 작업할 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작동을 시키니까 불이 들어오네요 불이 여기 보시면 불이 그래서 지금 여기 내가 작업하려고 하는 공간이 비춰지는 게 또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됐을 때 벽면으로 붙으려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청소기를 연결해 놓으니까 여기에 딱 붙어서 먼지가 계속 집중되는 느낌이거든요 사용을 해봤는데 측면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넓은 면을 하셔야 된다거나 예쁜 곳을 작업하실 때 사용하시면 정말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바닥면도 길이 조절이 되다 보니까 짧게 사용하시면 꼭 손그라인더처럼 그렇지만 머리는 커서 작업량을 넓게 하기에 용이한 이런 느낌을 받는데 일단 측면 작업은 여기서 마치고 천장 작업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천장 작업도 하면서 또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벽에 이어서 천장 월샌딩 작업하는 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천장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여기를 지금 저희가 월샌더를 사용을 해서 샌딩하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120방과 망사사포를 사용해서 이제 두 번 정도 나눠서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할 거고요 붉은 라인들을 날린 상태에서 저희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aceит의 트럭이 지금 시작된 적이 Train shelf탄문으로 이 쪽면 보시면 지금 이제 물룩불룩하던 부분들이 다 잡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세하게 남아있는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4차 퍼티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별도의 톤샌더, 팜샌더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따로 수금정으로 잡아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저쪽 천장은 사실 2m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지금 똑같은 현장인데 여기 앞에 천장이 좀 천고가 한 3,100 정도 되는 곳입니다. 3,100이죠.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이 형태가 지금 1m 60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게 되는데 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중간에 익스텐션 볼테를 하나도 연결을 해서 천장에 닿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익스텐션 볼테 꽂고요. 이렇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지금 익스텐션 볼테가 두 개가 지금 장착이 된 형태고요. 기계만 월샌더만 따졌을 때 2,100, 2m 10 정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현장이 제가 아까 3m 10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분리형 장점인 거고요. 분리형을 쓰실 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익스텐션 볼테를 다 연결을 하지는 않고요. 기본형 형태에서 발에 짓는 족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을 활용을 해서 이제 올라가는 형태에서 저희가 이제 기본형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힘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익스텐션 볼테를 끼면 저는 오히려 더 불편해서 저는 그렇게 해서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저 이제 진짜 오늘 너무 이렇게 수거를 해주셨는데요.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익스텐션을 뽑으니까 지금 3m 10까지까지 올라가는데 쓰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우선은 이제 개인적인 편차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장이 큰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했을 때 제약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정확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익스텐션 볼테를 사용해서 길게 썼을 때 일반적인 섞고 드라이월 형태의 저희가 섞고 천장을 사용을 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파먹는다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아, 호미파지는? 네, 그래서 퍼티를 잡아놓은 면이 저희가 곱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작업인데 그걸 사실 파먹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다시 손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파먹지 않는 그리고 저희가 안정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좀 무리가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는 하지 않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저희는 속도를 조금 더 빨리 내기 위해서 이 폴대를 사용한 것보다는 발에 족장을 신어서 좀 키를 올린 상태에서 기본형 사이즈로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잡았을 때 이렇게 잡는 형태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헤드 부분도 사실 지지를 해줘야 돼요. 아, 손으로 네,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익스텐션 볼테가 이제 하나가 더 굵게 되면 힘을 주는데 사실 문제가 생기죠. 지렛대처럼 이제 앞에 헤드가 멀리 길어져 버리면 힘을 살짝만 줘도 금방금방 파먹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월샌더를 가지고 뭔가 추가적인 작업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스텐션 폴대가 하나 더 들어가서 높은 것도 그냥 닿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긴 합니다. 이 청소기가 계속 알아서 또 다다다다다 했는데 이 청소기도 쓰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면? 메타보를 일단 세트로 맞춰서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동 털이 기능이거든요. 메타보 같은 경우는 시작하면서 털고 시작을 해서 사실 이제 이 앞에 흡입력이 약해지는 시점이 되면 청소기가 알아서 털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용을 했을 때 이 기계가 굉장히 빨리빨리 잘 받아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메타보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집진기를 타사 것도 여러 개 가지고 있지만 롱넥샌더가 됐던 월샌더가 됐던 사용을 해봤을 때 이 집진기에 집진하는 집진력이 가장 좋았습니다. 실내에서 썼을 때 먼지가 나는 이런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분진이 사실 많이 날린다는 거는 페인트 도장 공정 자체가 거의 마감 공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청소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죠. 도장을 하게 되면 모든 부분들을 다 보양을 해서 다 비닐로 감싸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저희가 도장 공정을 하게 되는 건데 분진이 막 여기저기로 날려버리면 물론 블러워를 사용을 한다거나 콤프레셔 압을 사용해서 날리거나 하긴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리스를 쐈을 때 그 압에 의해서 분진이 확 퍼지면 또 힘들게 작업해 놓은 부분들도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분진이 많이 날리지 않는 형태의 샌딩이 가장 중요합니다. 흡입력이 일반적인 저희가 갖고 있는 집진기들 중에는 가장 이게 흡입력이 좋습니다. 망사 빽바를 같이 사용을 하는 이유도 분진이 많이 안 날리기 때문에 망사 빽바를 한 장을 사용을 할 거냐 아니면 일반적인 빽바를 두 장 내지 세 장을 사용할 거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을 했을 때 뭐가 더 좋은 건지 그렇게 해서 따져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궁금한 부분은 롱넥 샌더 타입이 국내에서 나오는 게 패스툴, 스탠리, 블랙 앤 데커에서 나오는 제품 그리고 이것까지 이 네 가지가 지금 국내 시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다 솔직하게 진짜 다 써보셨어요? 네 가지를 다 사용을 해봤고 패스툴을 제외하고는 제가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제품을 들었을 때 문제입니다. 이 메타보 제품도 앞이 가벼운 편이에요. 저가형 제품으로 가면 갈수록 헤드가 이쪽에 달려있으면서 여기가 많이 무겁습니다. 초보분들이 사용을 하셨을 때 초창기 도장팀들이 사용을 하셨을 때 가장 대두가 많이 되는 문제가 팔이 많이 아프다. 애써 만들어 놓은 벽을 이 기계가 갉아먹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메타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쓸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게 중심이 이 밑으로 와 있어요. 이게 한 손으로 들었을 때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중저가형 제품들을 봤을 때 한 손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무게가 일로 쏠려버리기, 앞쪽으로 쏠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제품을 고르신다면 천장을 쓰신다고 하면 사실 고가형의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당연히 작업성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2800 이하의 높이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정저가형 제품을 쓰시더라도 크게 무조건 이게 좋습니다. 나쁩니다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집중기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월샌더든지 분진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일반적인 분들이 사실 나는 내가 벽을 페인트를 칠하겠다. 그래서 내가 퍼티를 하고 샌딩을 하겠다고 해서 이거만 사시는 경우들이 또 많아요. 항상 집중기를 같이 세트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조금 저희가 불편하더라도 방독으로 분진되는 마스크를 사용을 하고 에어리스를 할 때는 사실 저희가 그걸 필터를 바꿔서 이제 방독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히려 집중기를 조금 더 좋은 걸로 꼭 하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집중기도 사실 너무 저렴한 걸 사시면 자동 터리 기능이 없습니다. 월샌딩을 했을 때 사실 요만큼의 면적은 기능만 하게 되면 사실 흡입력이 절반 이하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요 기계 같은 경우는 틀면 바로 털어주고 사용을 하다가도 흡입력이 떨어지면 바로 오토로 털어줍니다. 그래서 요 기능들이 사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는 기능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셔서 제품을 선택을 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롱넥 샌더를 전문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하신 분이 이런 브랜드 저런 브랜드도 다 사용해 보셨을 때 각 브랜드마다 어떤 장단점도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작업하는 모습도 보셔서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제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롱넥 샌더에 대해서 한번 보여 봐 드렸는데요. 이 공구를 판매하는 입장으로서 모든 제품들도 다 판매하고 계시잖아요. 제품만의 장단점이란 거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메타보 제품은 지금 분리형도 그렇고 지금 저희 기본형도 그렇고 불이 LED 라이트가 내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래 기본형 나오는 것은 이렇게 LED가 없이 판매를 하고 있지만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LED를 달아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본형은 두 가지 버전으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 분리형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LED가 달려 있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차이가 있냐면 파워기, 포터 케이블 같은 경우 보통 사용하실 때 불을 이렇게 달아서 이제 사용을 하시거든요. 이게 너무 거추장스럽고 작업할 때 좀 치이는 부분도 있고 큰 규모의 공사 현장에 가시면 전기인증 안전검사를 아주 철저하게 하거든요. 외부로 달아서 들어오는 기기들은 반입을 못하게끔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LED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도 마음 편하게 충분히 그냥 가지고 들어가셔서 작업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통적으로 주름관 호스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 주름관 호스의 기능은 뭐냐면 샌딩 시에 여기서 판이 돌면서 샌딩을 하게 되면 분진을 이 판 뒤를 통해서 분진을 흡입하고 흡입된 분진이 집진기를 통해서 집진기로 나가게 되는데 주름관 호스 자체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주름관 호스가 있다 보면 헤드가 꺾이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메타보 제품 같은 경우는 주름관 호스를 없애고 기기의 몸체 자체에서 분진을 흡수해 가지고 깔끔하게 분진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천장을 치거나 벽면을 치실 때 이 헤드가 부드럽게 꺾이기 때문에 최대 한도로 꺾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또 말씀드리면 이 판에 보시면 다른 샌더기 같은 경우도 솔이 달려 있죠. 이 솔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벽을 치실 때나 천장을 치실 때 이 솔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진을 효과적으로 막지를 못하는데 저희 메타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만져보시면 스프링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벽면이나 천장에 울퉁불퉁한 면이 있을 때 거기에도 솔이 정확하게 잘 밀착이 돼서 분진을 더욱더 빨아들일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모터가 상당히 견고하고 그리고 분진에 있어서도 분진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상당히 적고 그리고 분진 통로와 완전히 격리가 되어 있어서 모터의 데미지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고요. 이 샤프트 같은 경우 교체를 하실 때 포터 케이블 같은 경우는 샤프트를 교체하기 위해서 꺼내는 추가적인 작업들이 상당히 많고 불편한데 지금 이 메타보 제품은 이 볼트 하나만 눌러서 바로 빼서 교체를 바로 하고 바로 끼워 넣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메타보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플레이트에 타공이 되어 있죠. 지금 다른 부분들은 타공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포터 케이블 같은 경우는 플레이트를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가운데에 고정하는 너트가 있고 그 너트에 패드를 고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메타보 같은 경우는 타공이 된 플레이트 백플레이트하고 패드가 같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진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샌딩을 하실 때에도 포터 케이블 같은 경우는 가운데 부분은 샌딩이 안 되고 이 겉에 부분만 원활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메타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샌딩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타보 롱넥 샌더의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파워기 같은 경우 백플레이트와 패드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패드에 문제가 생기면 패드만 빼서 바로 교체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메타보 같은 경우는 백플레이트와 패드가 같이 붙어 있어서 접착력은 좋지만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사용해 주시고 구매해 주시면 저희 감사하고요. 이 메타보뿐만이 아니고 포터 케이블이라든가 그리고 여기 AGP라고 하는 대만제 제품 이것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메타보가 좀 고가의 가격이죠. 저가용으로는 AGP를 많이 찾아주시고 AGP 같은 경우도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것도 별도로 또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거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을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리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제품이 포터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포터 케이블의 장점은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수리하시는 곳도 많고 구속 같은 경우도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서든 AS를 받고 수리를 하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단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포터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 모터 부분에 분진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진 때문에도 모터가 좀 많이 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리하는 것 중에 20-30%는 모터가 타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플레이트를 돌려주는 쇠줄 있죠. 샤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 쇠로 된 줄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 줄이 부하를 받게 되면 잘 끊어집니다. 아까 이제 모터에 이어서 이 샤프트를 교체해드리는 그런 수리를 저희가 많이 하게 되는데 가격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 AG 패턴 같은 경우는 대만째로서 40만 원대 후반 포터 케이블 미제 파워기로는 50만 원대 중반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메타보 같은 경우는 기본형 LED 분리형 부분이 되어 있고 기본형의 가격대는 80만 원대 기본형의 LED 장착된 부분은 90만 원대 분리형 앵 같은 부분은 110만 원대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나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지 않으시는 사장님들이나 작업자분들께서는 저렴한 제품으로 작업을 하시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메타보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실제 사용하셨던 분 제품을 파시는 분들의 의견도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렸으니까 혹시나 롱렉 샌더 파워샌딩이라고 해서 벽면이나 천장을 샌딩하는 기계를 알아보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공간을 저희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도와주신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공구브라더스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공구브라더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서울까지 와서라도 이렇게 제품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보여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 롱렉 샌더라는 게 제가 만약에 진짜 스튜디오에서 찍으면 이만큼 또 자세하게 못 보여드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좋은 분들께서 이렇게 작업 현장을 마련해 주셔서 이 롱렉 샌더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에게 롱렉 샌더라는 게 아 이런 식으로 쓰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요. 저는 빨리 이제 대구로 내려가서 영상을 예쁘게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